MBC 뉴스가 2013 팬춤 우정 콘서트 김경분대와 우리 중심 팀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소녀시대는 찬성 가려인 것 같아 섹시해 보다가 경신에 대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해외 분야를 해나보면 나라마다 특성이 있을텐데 팬분들은 특히 어떤 노래를 더 좋아하나요? 그때그때마다 그 곡을 다 좋아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어느 나라를 가도 가장 사랑받는 곡은 G인 것 같다 자 그러면 여기 계신 중국 팬분들은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 한번 여쭤볼까요?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셔인 시각의 날이 시작됩니다 1,2,3 감사합니다 이제 많이 더 많이 다시 말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몇 년씩도 뭘 좋아할지 물어보시나요? 왜요?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세요 전 세계적으로 딱 하나 궁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열정적인 노래를 좋아하신다는 점이죠 그렇습니까? 그렇습니까?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? 그리고 어떤 레벨이 뱅스의 tabii 생각하기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. 쟀다 엄마? 쟀다 최고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아이돌 엔블릭의 엔드입니다 박수